GD빠이 8월 1주차 주간 업데이트 지금 모든 플레이어에게 피자 티셔츠가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옷장에서 상의, 스페셜 상의에서 브랜드 여기 있어요 피자디슨 그리고 신차가 나왔어요 페네펙터 포실라크 아마 그리고 이번주는 EC 클래식 레이스가 달러 알피가 2배 그리고 드리프트 레이스가 달러 알피가 2배 그리고 택시작업 달러 3배 이번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오버플로드 타이런트가 40% 할인 웨스턴 어나이올레이터가 40% 할인 딩카 포스트류드, 딩카 칸조 에세이 브라바도 한링 헬파이어, 우베르막트 라인하트 웨스턴 리버가 30% 할인 무기 벤에서 스턴건이 50% 할인 도전 탭에서 금주의 도전 드리프트 레이스를 6번 참가하고 10만 달러와 락스타 헬멧을 받으세요 이번주 패치장 강도작업은 맥토니 강도작업의 이노스 디에티 갱 강도작업의 오셀럿 저귤라 화물선 강도작업의 비프 위블 이번주 카지노 경품 유동사는 페가시 젠토르노 LS 자동차 모임 경품 유동사는 오셀럿 아덴트 이 차량은 LS 자동차 모임 시리즈에서 4일 연속 5등 안에 드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LS 모임장 테스트 차량은 캐런 프레비언 피스터 그라울러 피스터 코멘트 S2 참고로 이 세 차량 모두 한정판 상징이 달려있는 상태에요 다음은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여기는 듀바치 세븐 70 베리펙터 스트레이터 비프 랩터 디클아스토네도 렛 로드 딩카 앤드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럭셔리 오토샵은 베리펙터 포슐라크 하마 우베르막트 니오베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커팅코로나스 파인트라이얼은 엘리시안섬2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잉